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획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과는 디베이트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 디베이트 계속 진행하면서 발화량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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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훨씬 더 늘어가고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했고 특히나 에어리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속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속도가 빨라졌어요. 대신에 아주 약간의 어떠한 이 단어를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지는 이 문형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 존재했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응은 못했고 다음 시간에는 전부 다 메모하면서 더 좋은 문형 내지는 단어들로 다 고쳐주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. 대신 이제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할 건데 그런 식으로 되고 레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던 게 이제 채집이티를 이용해서 더 좋은 문장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자신의 숙제로 편성하고 훈련하는데 그걸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.